성준의 일행 와 와 와 와 와 야 이거 뭔데 이거 야호호 와아 야 이거 야 물이 여기까지밖에 안 흐르는데? 와 엄청 깊은데? 어 저게 들어가고싶다 아 근데 물에서는 이거 양질이 잘 안되잖아 형 이리로와요 여기 마그마 블럭은 산소공급 해줘가지고 아 진짜 밟으면은 데미지는 안받아 근데 갑옷 내구도는 달아 나 갑옷 없어 그러면 데미지 안받아? 어? 뭐야 쟤는 또 이런 정체를 알수없는 동굴에서부터 시작하면은 또 길을 잃는다고 나 슬슬 멀미오기 시작해 나 이제 올라가야겠다 들어갈게 안녕 아 어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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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뭐야 뭐야 으악 아아아앍 아 skills 와 와 c고발 우리가 캔거 철 다 어디 아 보물지도도 없어 아니기 나 살아있어 너 살아있어 너 꼭 생존 기환해라 크리퍼한테 죽으니까 이게 손해라니까요 형 결국 또 벌거송이 원숭이로 돌아왔네 씨발 기원했습니다 신고합니다 어 왔다 용사여 용사여 진짜 용사가 왔다 김용사여 어 뒤에 뒤에 일단 아이템 정산 좀 합시다 아 이거 내꺼 아니야 이거 내꺼 맞아 그래요 제꺼입니다 용사님 제 철 걱정해주세요 용사님 최대한 자기 갖고있는거는 소소하게 들고 다니는게 맞는거 같아 가자 다이아캐러 우리 모두 일단 목표 전원 다이아 풀세트 마지막으로 이제 엔더드래곤 레이드 엔더드래곤 잡기까지 한참 남은거 같은데 아마 한 이번 여름쯤 끝나지 않을까 그 프로젝트를 하하하하하 일단 이런… 소상한 동굴은 재나칩니다 오오오옸받 내가 잘못 건드리던 벌집 건드린거 같아 벌집 건드린거 같아 뭐 오κα? 매력 siglo 뭐야, 가버려 터뵈랜드 터블랜드 그러면 나 갔다올께 어어 형 형형 have O 탈야 uses 사절 이 새키 또 어with소 어디야 또 되니까 나 여기있소 어디갔소 형 스타블랜드 앟 아하하하하 지금은 나 갔다올께 여기부터 뭐 Pom Houston ㅇ끼 어딨어 어디야 또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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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어 으어 sería 니다 또 하나뿐인거 같은데 와에 하나 이러면 내가 캔거 다이야 다이가 총 3개다 곡괭이 만들 각이다 이거 다이가 곡괭이 만들고 올게 오오오오오 우리가 캔 다이아 다섯개, 다섯개로 곡괭이 하나, 다이아 검 하나 이렇게 만들면 되겠다 와 개빠르다! 아 이거지! 야 민혁아 야 지금 여기 화로에 곡괭이 와우 어 우리 첫 다이아 곡괭인가? 아니? 어 그건 아니야? 뭘 봐 시발 다이아 곡괭 처음 보냐? 눈 깔아 이새끼야 와아아아 잠깐만 나는 나중에 다이아 도끼 만들걸 깜짝아 다이아 감 처음 보나? 왕년에 인터넷 방송을 했대 안돼! 안돼! 어 다이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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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다다다다다다다 저새끼야 다이아 탐지기 야 너 솔직히 얘기해 너 뭐야? 너 뭐 개발자야? 몇개 몇개 두개다 준호는 어떻게 찾는거지? 웃음속에 났지 어 아 아 아 아 야 아 아 이 새끼가 내 내 다이아 컴이야 이 새끼야 들어와 자 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 와 세다 오 오 제발 아아아아 뭐야 뭐야 야 쪼댔다 야 제발 뭐야 어디갔어 어디계셨던거야 다이아검 제발 여깄다 여깄다 성주역에 어 다이아검 있어? 다이아검만 있으면 돼 터졌는데? 어? 없어? 방금 크리퍼가 한마리 또 와가지고 터졌어요 다이아검이 나 안되겠어 난 안될놈인가봐 연전연순 어 뭐야 이거 하하하하하하 여기가 여기가 아 여기가 몸이 많나봐 여기가 핫플레이스 핫플레이스 아 아 뭐야 얘 여기 여기 다이아 와 여기 뭐야? 에잉? 보이나 방송화면에서? 이거 어두워처럼 뭘텐데? 어 타로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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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와 여긴 뭐야 됐다 아 침대 아오 거기 그 대동굴이네 대동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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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여기다가 우리 이미지 거초 좀 만들자 이거 성주 형한테 받은거야 뭔소리야 이거? 뭔소리야 이거? 뭔소리야 이거? 뭔소리야 이거? 야 뭔소리야 이거? 개무소 가..광선? 가디언이 광선 쏜다는데 가디언이다 개무소 야야야야야 빨리 빨리 병돌을 빨리 병돌을 쏴 우리 여기가 해저신전 해저신전에 있는앤데 여기가 해저신전 근처란 소리야 그러면? 오케이 됐다 됐다 완성 철도 여긴 많이 안나온다 좀 별론데? 뭔가 사이즈에 비해서 가이약 해려면 무조건 깊은데로 가야되는데 아 그래? 야 그럼 지옥 갈까? 아니 이미 여기가 지옥인거 같기도 하고 지옥 가려면 근데 뭐 아까 준비해야되고 그런거 아니야? 아 그 마침 재료 있어야죠 가자 드가자 드가자 만들어 보자 너머로 오십쇼 사로야 너한테 철검을 하사한다 철겅이 철겅이 아 근데 철겅이 또 중고네 세 번 한 번은 안주네 지옥 모델 한번 건설해봅시다 와 지옥이 누구나 개통식 오오오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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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구 먼저? 미녀가! 얍! 가냐? 갑니다! 가냐? 어 갔다 미녀가 여기 어디? 여기가 어디가? 뭐 이거? 수고해래 이게 지옥인가? 왜 아무도 안가? 하하하하하하하 미녀가기 뽑아서 어? 어? 오케이 돌아왔누 야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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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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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가 지옥? 여기가 여기가 어디지? 야 뭔데 이거? 어 나 너무 무서워 뭐야 이거? 코프로 쏘다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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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뭔 소리야? 뭐? 여기 야 저걸 키면은 달려드는 거야? 하하하하하 형 갑니다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씨 말 날 왜 때려? 오 카이팅 오오오오오 그거 주네? 뭐 뭐 뭐 익힌 돼지고기 오오오오 얘는 익혀져있네 아 여기 잠깐만 뭐 이상한 이상한 돼지새끼가 쫓아와나 하하하하하하 나 어디 어디 나 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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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여기 어머어머머머머머머머머머 야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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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뭔데그 잉 야 이 새끼 석궁인데 아잉 그치 오! 뭐 적밥인데 하하하하 그 돼지들 어 걔네 금조함 아 그 금 주면 뭐 뭐였더라 금주면 뭐 주든데 내 편이 될 수 있어 그러면 어 어 나 방금 나 방금 다해가 곡괭이 버렸는데 없어졌어 어? 뭐야? 응? 뭐야? 아니 형 그게.. 아니 다이아 고깅이 내꺼! 어? 형 그게 무슨 소리에요? 갑자기 뭐야 어디야? 아니 어.. 아 무슨 소리야 쌩쌩해.. 설마 다로야 무슨 소리야 형 지금 다이아 고깅 들고 있는데? 뭔 소리야? 난 그렇게 보이는데? 뭔 소리야? 다로야 아 나 진짜 없어 다로야 일로와봐 일로와봐 눈을 피하네 어어 어 뭐야? 야 Q 누르니까 갑자기 생겼는데? ipama 웨이 씨XX노아 야 이렇게 보낼라그러네 뭐야 여기 맥캠 하나еч LE 어머어머 난 돌아갈래 빠아아아아아아아악 다이아 풀셋을 먼저 만들어야겠다 좀 빡세네 몹들이 은근히 쎄네요 일단 다이아를 더 캐야되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